네 어지러운 형국의 신라시 보이나요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국가의 원로로서 가닥을 잡고 계시는데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결정이 되고 본인도 그걸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지금 24시간이 지내는데 이게 지금 이 대표가 방금 어두운 항구 정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그 빛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에 필요한 것은 4월 10일 총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의 그저께까지 현실은 무기력하고 퍼지고 있고 내부 분유를 일으키고 직전 김기현 대표마저도 울산에 가서 울산 남구에 다시 나오겠다. 그런데 그 출사표의 취지가 묘해 남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아니 세상에. 집권당 대표 한 사람이 울산 발전 또는 국가 발전이 몰라도 고개 가고 남구 발전할 때 국회 시켜달라고. 잠깐 이런 어지러운 현실에서 한동훈 카드가 등장했다. 일단 한동훈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당이 필요한 것은 누군가 나서서 일단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 한동훈은 주목 대상이다. 모든 시선이 글로 간다. 따라서 당내가 긴장한다. 한동훈은 긴장하지요. 쇄신 바람이 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곁들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긴장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는 뭔가 쇄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감동을 생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이 필요한 것은 주목시키고 긴장시키고 쇄신 내고 그래요. 감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데 정치 경험 없다 이러면서 흠집내는 사람들이 국힘당내에도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의 한동훈 카드 비판자들이 있어요. 그건 유승민, 이준석께 또 현역의 내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김웅 등등.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야. 3대 불가로니니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 사람들 심리는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야. 그렇죠.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 유승민 누구누구 얘네들이 말이야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샘도 나고.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은 4월 10일 총선거에 박찬종 씨 말대로 뭐 되면 굳이 과반소액도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윤석열이 탄핵되면 어떠냐. 그러면 새로운 선거가 오고 새로운 대표가 뽑히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에게 찬스가 오지. 이런 부류가 분명히 있어요. 지는 걸 바라는 부류가 많죠. 그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현직 국회의원 중에도 있고 국회의원 경력자 중에 중진에 속하는 사람. 되게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건 정말 옹조를 하고 쪼다난 생각에 그건 뭐 치부해버리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정치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 중심이야. 그중에 대표 선수가 있지요. 김종인 씨 별의 순간은 아직 안 왔다 그러는데 별의 순간이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정치 무경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반세기 동안 정치 현장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재야 인사가 돼서 20년이 되고 직접 간접으로 느낀 여야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에 밀집적으로 정치 경험을 한 사람은 한동훈이야. 아, 정치 경험을. 그럼요.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찾아봐도 없어. 그렇습니다. 정치 무경임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잖아요. 국회가 난 일도 없고 정당 경험도 없어 보니까. 그러나 정치의 현장은 지금 국회고 국회에서 정당끼리 부딪히고 그리고 야당과 정권이 부딪히는 그 현장에 지난 1년 7개월 동안 거기에 매일 싸웠지 않나요? 제일 많이 싸웠죠. 매일 싸웠어요. 매일 전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생리도 알았고 여당의 생리도 알았고 특히 야당의 본질이 뭐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한동훈처럼 몸으로 되받고 되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미 그게 숙달된 스타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는 사람 박찬종이가 공연이 치켜올린다고 그런지 모르겠으면 저는 한동훈하고 아무 인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충무공에 빗댈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충무공이 22세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일이 없거든. 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한동훈은 국무위원으로서 1년 7개를 당한 거기 야당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전투에서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일이 없다. 맞습니다. 아니, 이 대표가 공급이 있습니까? 진 일이 있습니까? 당국을 퇴원시켜버렸습니다. 달려들면 완전히 폐대기 쳐버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떠오르자 그게 국회에서 강경파들하고 주고받고 한 공방전이 갑자기 더 아주 폭발해서 조회에서 올라가고 있어. 쇼트로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국민의힘당이 선택하는 것은 그건 불가피했고 당연하다. 나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동훈 선대위원장 원희룡 비대위원장을 생각했거든. 선대위원장의 중요도를 높이 본 겁니다. 왜 그러니까 날렙하고 날센 공격용 헬기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게 비대위원장까지 겸해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국민의힘당이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21석 가운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는 달랑 국민의힘당 18석이야.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난 도대체 알을 수가 없어. 18대 100석이야. 100석. 18대 100석이야. 민주당이 딱 100석이고 18석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현역위원 18명하고 100명에 이르는 당의위원장과 출마 예정자들이 거의 절대다수가 바닥 민심을 훑고 있으니까 잘 알 거라 말이야. 그거 한동훈이다. 한동훈의 SOS를 친 거예요. 그렇지. SOS 청기 맞아요. 구해달라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도 민주당 출신 지역이고 거기 당의위원장 전직위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전직위원 행사에도 최근에 가서 내가 격려도 해준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압도적 여론이 이게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선택은 일종의 민심을 따른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제시의 공방지원에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대단히 잘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만일 주목하고 긴장하고 세신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을 한동훈 외에 그런 사람을 못 찾는다고.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게 지고 안전하게 지고 만다. 그러니까 한동훈 내세워가지고 그게 짧은 기간에 정치 경험이 집약된 이 한동훈의 앞세워가지고 이게 태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야 돼요. 태풍이 불면 어찌 되느냐. 바닷가에 쓰레기들이 태풍에 다 쓸려내려가요. 그리고 해안가가 갑자기 깨끗해지고 조용해져요. 그런 현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를 정치 무검자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세미나서 안 된다. 이런 거는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거침없이 나가리라.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서 주목해야 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게 원래 지도자는 선비적, 선비적 서생, 글을 읽고 글 쓰는 선비적 판단과 동시에 상인적 타협력이 있어야 된다. 상인. 장사한 사람들이 물건을 두고 거래할 때 흥정하는 그런 요소도 가미돼야 된다. 얼마간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명심하면 그가 국회에서 1년 7개월 싸운 그 자세로 하면 나는 실패와 실수가 절대 없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런저런 이게 내가 보기에 강아지 짖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진돗개나 도사견, 맹견이 앞발을 들고 한동훈을 쾅 짖는 게 아니라 조그만 푸들들이 한동훈을 상대로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또 검사공화국이냐 이런 소리를 갖고 이렇게 하거든. 그게 뭔가 두려운 겁니다. 아, 떨고 있다. 떨고 있다. 가장 떨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 떨고 있다. 한동훈에게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껏한다는 게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것밖에 없어요. 윤석열, 한동훈은 달라. 나는 만날 일도 없고 아무 인연이 없어. 아무 인연이 없는데 제가 하여간 그 두 사람의 활동 상황과 태도나 모습을 봐도 둘은 전혀 다른 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면이 있는데 세심한 면이 부정할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은 내가 보기에 굉장히 대담하고 날카로웠고 그리고 세심한 면까지 갖췄습니다. 이러니까 타협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1년 7개월 동안 국회에서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필요할 때는 어떤 부분이 타협이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최고로 긴장하고 있고 아,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게 망했구나.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에서 맹견적 자세가 아니고 푸들적 자세가 아니라 칸칸칸칸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닮았다. 검사공화국이다. 정치 무경험자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한방에 다 날라갈 일이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총래 같은 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재명계의 좌장이 정성호 의원이거든요. 정성호가 한동호는 다르다. 그렇게 그러지 마라. 한동호 나오면 땡큐고 해서 한나 땡 그런데 그런 1차원적 생각하면 안 된다. 두려움에 떨어야 된다. 이러면서 정총래를 억박질룹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친명계의 좌장이 그럴 정도면 이재명은 지금 과주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떨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장면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수도권 출신이고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내가 늘 좋게 봐왔어요. 온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데 그가 친명계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고개가 갸우뚱에. 친명계의 좌장임이 다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왜 좌장이 됐는지.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특수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저수지라든가. 정성호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원래 본인의 내가 생각했던 정성호 의원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성호 의원처럼 생각하는 게 이재명 강경파들의 정성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당이지. 민주당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카드의 본질과 방어방법을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성호식으로 판단한다면. 그런데 그건 정성호가 없고 전부 엉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4월 10일에 어찌 되느냐. 한동훈 태풍에 무너지라고 봐요. 무너지면 어찌 되느냐. 무너진다는 것은 과반수로 읽는다는 것인데. 4월 10일 선거에 무너지면 말이죠. 그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아마 임계 시작될 겁니다. 개원할 겁니다. 그럼 한 달 반 사이 선거 후 한 달 반 사이 22대 국회 개원 전 이 사이에 민주당은 붕괴됩니다. 친명계 그 순간이 오면 그 한 달 반 사이 친명계는 없어집니다. 그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예가. 아니 결사적으로 탈출할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공천 받아가 4년 보장을 받았거든. 그런데 이게 똥덩어리를 어떻게 안고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 나 이건 예언을 하겠어요. 당연히 버려. 이 대표하고 5천 원 내게 해 이거. 당연히 버린다고. 당연히. 그냥 눈독도시 폭삭해버려. 그리고 이재명이 무슨 비례대표로 갔든지 지역구로 갔든지 이 원직도 아마 사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법 처리 모든 것에 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구속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구속에서 재판 받고 감방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재명이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다. 그것만큼 한동훈 카드는 유효했고 성공적인 카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일부 한동훈이가 등장함으로써 나에게 대통령 후보 당대표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절망하는 녀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동훈 중심으로 뭉쳐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뭉쳐서 잘 해내길 바랍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한테 기대가.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